이제는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네요. 텃세나 이런 건 없었어요. 돈 승협 먹티다 참 참담했죠 그때는. 일본 진출은 뚜둥 실패니까. 그러다가 방출 당했죠. 성장 벤치대 저기요. 공이 공이라고 하려봐요. 이궁 됐어. 은혁이 아빠. 3학년 미국에 같이 가자고. 그럼 사기 결혼 아닙니까. 철이 없고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1등 남편.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제가 아이 낳을 때 밥을 먹고 오겠다는 거예요. 남자.